3장 피셨어요? 오늘 수업하고 내일 재고자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다 잘하는 파트잖아요. 다 잘하는 파트니까 슬슬 보도록 할게요. 일단 26페이지를 피시면 3장 재고자산인데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시험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이론형 문제 1문제, 계산문제 1문제 이렇게 나는 비중이 최근에는 계산문제 2문제 이렇게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론형 문제나 계산문제에 다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26페이상단에 보면 재고자산 회계처리 시스템인데 얘는 말 문제로 출제가 돼요. 잠깐 제가 칠판에다가 중급회의 결혼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말 천천히 할 테니까 그냥 천천히 잘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 재고자산이라는 원장을 보면 얘는 1월 1일부터 특정일 주로 연말이겠죠. 1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죠. 그러면 자산의 라이프사이클은 모든 자산이 똑같아요. 기초에 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남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5만원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10만원을 뽑았으면 가용현금 15만원이죠. 지금은 주머니에 7만원 있어. 그럼 나 얼마 썼어요 오늘? 8만원 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라이프사이클은 기초 증가 감소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고가 기초가 있고 이게 이제 만원이다 많이 봤던 숫자죠. 이게 증가한 거 9만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 있죠. 다음에 왼쪽 합계 금액이 10만원이고요. 오른쪽은 감소하고 기말인데 이 감소한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출 원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럼 얘가 10만원인 거죠. 우리가 왼쪽 금액이 10만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른쪽 합계 금액도 반드시 10만원이어야 하더라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출 원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해 동안 팔린 거예요.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재고가 판매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숫자가 4만원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의 1원짜리라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4만개가 팔린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얘가 4만개가 팔렸다면 당연히 창고에는 몇 개가 남아요? 6만개가 남겠죠. 동의? 이랬을 때 이 4만원과 6만원을 과연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여러분들이 결혼 시간에 배우셨던 게 얘를 확인한다면 10에서 4를 빼면 당연히 6이 남으니까 얘를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죠? 이 방법이 뭐죠? 계속 기록법이라는 방법이었어요. 팔린 것만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게 계속 기록하잖아요. 계속 기록한다는 건 한 번 기록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수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4만 번 팔렸으니까 몇 번 기록해야 돼요? 4만 번 기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런데 얘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얘를 확인하자. 이 얘기는 수업 목적으로는 특정 일이 연말일 것 같아요. 연말의 재고 실사를 통해서 창고에 남아있는 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중에 4만 개가 팔린 걸 알지 못해도 기말에 창고 가서 6만 개가 남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팔린 걸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말만 확인하는 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재고, 조사법.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실사법이라는 표를 썼죠. 그래서 재고자산의 시스템은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팔린 것만 확인할 거냐 혹은 남은 것만 확인할 거냐. 기억나시죠? 이랬을 때 어차피 시험 때문에 모인 이상 시험은 뭐가 나냐면 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며 특징이 무엇이냐. 이제 이 방법, 이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이 11월 14일이잖아요. 오늘 원장을 열면 11월 14일 여기까지의 재고자산 변동액이겠죠. 오늘 원장을 열면. 계속 기록을 원장을 기록하고 있었다면 자 계속 기록법을 써볼게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기초에 만 원이 있었고 11월 14일까지 사온 게 9만 원이에요. 계속 기록법을 쓰고 있었다면 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팔린 게 4만 개라는 걸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11월 14일 날 참고 조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얼마가 있다? 6만 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계속 기록법을 쓰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기록법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재고의 판매 금액과 그 다음에 참고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안다는 건 경영관리 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계속 기록법이 갖고 있는 경영관리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사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수업 목적으로는 연말에 실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예 시험 문제에 월말에 실사해라는 말이 없다면 연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12월 30일 날이 재고 실사예요. 계속 기록법 말고 재고 조사법 써볼게요. 1월 1일부터 1월 14일인 오늘 얘 알아 몰라. 실사법은. 모르죠. 얘를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도. 왜? 얜 언제 알아? 연말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다 모르는 거예요. 뭐는? 재고 조사법은. 그러면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경영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재고 조사법은 매우 간편하죠. 하루만 고생하면 되니까 연말. 근데 얘의 문제점은 뭐예요? 실무 적용이 어려워요. 왜? 매일매일 기록해야 되니까. 이게 중급회계 재고 자산 첫날 배우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특징과 관련돼서는 좀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 결산분계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오신 분 26페이지. 결산분계 들어봤죠. 결산분계는 뭐죠? 연말에 하는 분계죠. 쉽게 얘기해서. 연말에 분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연말에 어떤 숫자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연말에 어떤 숫자를 아니까 분계를 쳐넣겠지. 그렇죠? 그러면 연말 돼야 숫자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재고조사법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존재해요? 결산분계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결산분계가 필요해 안 해. 결산분계 따위는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분계를 때리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팔린 게 4만 원 남은 거 4만 원. 지금 2만 원 비죠. 이 비는 걸 뭐라고 불러요? 간모라고 부르죠. 도난 분실 등등. 도난 분실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계속기록법. 팔린 거 4만 원이죠. 얘는 창고 금액을 뭐라고 생각할까? 6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실제 창고에 있는 건 얼마예요? 4만 원밖에 없는 거죠. 동의? 다음. 실사법 써볼게요. 창고에 있는 거 얼마죠? 4만 원이죠. 팔린 거 얼마라고 생각할까? 6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죠. 10에서 4를 뺄 테니까. 근데 실제로 팔린 건 얼마야? 4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난 분실의 간모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두 방법 다? 간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간모를 몰라요. 얘도 간모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간모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다 합친 방법이다 라고 배우셨어요. 간모 확인.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친 걸 뭐라고 불러요? 병행법이죠. 이게 말 문제가 난다면 이 내용이에요. 갖고 계신 교재에 제가 상단에 정말 친절하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표 한번 읽어봐봐요. 열심히 합시다. 우리 오늘부터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고요. 제가 5시쯤 학원에 올 거거든요. 제 말에 관심 좀 가져. 5시에 올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저기 어디야. 저기 강사실 말고요. 저 대표의 사실 있죠. 김용원방. 글로 오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한 5시에서 다시 10분쯤에 도착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읽어보세요. 디테일. 감사합니다.